안녕하세요 담베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주라기 월드 제품인데요. 75916 제품이구요. 딜로포사우루스의 습격이라는 제품입니다. 인터넷 레고 홈페이지에서 가격은 67,700원이 정가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보시면 한 5만원 정도 최저가 48,000원 이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대형마트보다 싸더라구요. 잘 안팔리는 제품은 좀 싼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요게 그 문제의 공룡 딜로포사우루스인데요. 육식성 공룡이구요. 지금으로부터 1억 9천 3백만 년 전인 주라기 초기에 지구에 처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머리 위에서 솟은 두개의 둥근 배치 야생의 다른 공룡에 대해 좀 과시하는 그런 빛을 띄고 있는데 요게 목에 주름이 펴지면 끈끈한 도객을 뱉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이제 4륜 자동차 제품인데요. 얘가 이제 그레이라는 꼬마 11살짜리 꼬마 아인데 얘가 그 형하고 주라기공을 타먹고 싶은 마음에 들어왔다가 공룡하게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쫓기는거에 타고 있는거는 그 자이로스피어라고 그러는데 안에서 구르고 있구요. 이제 경체... 뭐야... ACU 트리퍼가 오늘 발견하고 이제 구하러 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너무 비싼거 같은데 피스가 몇 피스냐 248피스인데 가격은 좀 비싸다는 감이 들긴 하네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룡하고 자이로스피어 이게 어떻게 구현을 될지 기대가 되는데 자 뒤에 보시면 요렇게 회전을 공처럼 굴러가지만 안에 있는거는 정확하게 쓴다는 위치구요. 뭐 공룡한테 무기 발사된다는 거고 뭐 이거는 저번에 스파이더맨에 보여드린 것처럼 누르면은 그냥 상자들이 튀어나간다는 것 같구요. 가장 기대되는건 이제 요 공룡이 어떻게 생겼냐 뭐구요. 공룡을 이렇게 만드는거고 모든 공룡을 모아라. 아 싫다. 자 비디오게임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비디오게임도 나왔구요. 박스에 뭐 별다른 설명은 없고 프로모션이 있을림은 없을 것 같구요. 주라기 월드 시리즈 되어있고 언제 만든거 2005년 1월에 만든 제품입니다. 자 왠지 그 저기뭐야 반지지향에 나오는 개들 닮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뜯어야 돼? 어우 여기 구멍이 있네. 자 마테로 사신건 구멍이 없지만 여기서 사신건 인터넷 사시면 구멍이 있어서 아주 뜯기가 편하죠. 어휴 깜짝이야. 뭐 허용게 나와서 프로모션인줄 알았는데 자이어 스토크 이게 여기 들어가있네요. 자 1번 2번 순서대로 되어있구요. 자 요런 계란같은거 두개. 요것도 기대되고 요놈도 기대되고 자 설명서는 두권이 들어있네요. 두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 하나 들어있구요. 자 1권 2권이 있는데 자 뭐 자동차 만들고 공용 만들고 그런 과정인데 자 2번은 이따 뜯구요. 1번부터 뜯어오고서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저도 한 5만원정도에 왕구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대형마트를 하시면은 한 5만원대 중반? 5만원 초반? 꽤 될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하니까 그거 감안해보시구요. 블럭분류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딜러포사우루스는 요렇게 포장이 되어있어가지고 굵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잘 되어있는데요. 자 뜯었어. 저번에 보여드린 요 인용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를 넣을때는 좀 독특한 재질 부분도 있었는데 요건 또 어떻게 독특하게 되어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 공용때문에 비싼가?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자자자자 듣기도 힘들다. 진작 뜯어나려고 그러는데 뜯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봉치를 안 떴습니다. 자 2개만 더 놔주세요. 아따 새끼도 힘들게 되어있네. 쉽게 안 뜯어지게 되어있구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인데요. 꼬리 고무지질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휘어지네요. 되어지고 요번째 쪽은 딱딱합니다. 플라스티로 되어있고 레고 호환블록 끌 수 있구요. 프린팅 뭐 띵호마 되어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금이 가 있는 것같이 되어있는데 표현을 한 것 같구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끼워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얼굴입니다. 얼굴 어? 플라스틱인 저한테는 요건 또 아니네. 딱딱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구요. 이쪽에다 그냥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턱 아래쪽에 여기 홈이 있죠. 홈에다가 이렇게 요것도 약간 있는데 요것도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런 내가 힘이 세졌나 으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딱 닫히는데 어 입이 단계적으로 별로지 저번에 그 그 뭐야 반지장에 나왔던 와그랑 비슷한 느낌 되어있고 자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큰거는 뒷다리겠죠. 뒷다리 끼워 주시고 요것도 뒷다리 끼워 주시면 되구요. 앞다리도 좌우가 따로 있으니까 머리 돌아가는거봐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구요. 자 목이 그냥 이렇게 쫙 вотд 다 돌아갑니다. 에죄 짜 이빨 되있고 오잘대 이랈어. 오잘. 싸우고 있어라. 자 둘이서 싸우고 계신 동안 미니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ACU 트루퍼구요. 보안을 담당하는 거기 직원인데 저번 것도 흑인이었는데 이것도 흑인이네요. 이렇게 하나 되어있고 잡혀라 렌티되어있고 뒤쪽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자 씌워주시고 숲속에서 싸우는지 이렇게 정글형인지 미사일 같은건지 이런거 하나 들고 계시면 되겠구요. 아마 횃불같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아마 공룡같은거. 에이 저로가라 저로가 저로가 싸우지 말고 이런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같은 경우는 꼬마인 11살짜리 그레이라고 그럽니다. 반지장에 나오는 그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표정은 뒤쪽으로 해야겠네요. 멍친 표정. 공룡이 쫓아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머리도 그거랑 비슷하죠. 반지장에 나온거랑 이렇게 있는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런 뭐 상자같은건데요. 여기다가 만원경 하나하고 요거 유광에치 뺀치 같은거 하나 넣어주시구요. 이쪽에다가는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왜 넣어줄까 비상식량일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공룡을 쫓으면서 먹이를 던져주는거죠. 딱 던져주면 웅이 먹이다.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피규어는 따로 다 보이시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구요. 자 이제부터는 어 우선 그 자이로 뭐 자이로 자이로 스코프가 자꾸 생각나냐 자이로 스피어 이렇게 돼있는 요 제품인데 자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가 뭐 얼마 안되서 거기다 뭐 자동차 한대가 거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좀 또 생각보다 보니까 좀 멋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만들어 보면 알겠죠. 자 요기 원리가 어떻게 작동할까 그게 궁금한데 요런 독특한 블록이 있네요. 뭐 다른거 들어있는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스티커를 6번을 붙여주랍니다. 자 요거를 띄워서 6번 스티커 센터에 붙이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붙이셔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얘기 같은데 안전벨트를 매라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헷갈려 여기다 가운데다 요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있는거를 하나를 요렇게 또 하나는 반대쪽에다가 끼워줍니다. 요걸로 무게가 잡힐 수 있으려나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게 무슨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들었을지 그냥 단순하게 그 추 무게 그 이용해서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레고 블록으로만 되어있는데 뭐 과학적 그거까지는 모르겠구요. 자 요거를 요렇게 놓으랍니다. 두개가 같은건가 두개가 모양은 같구요. 요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요거 요거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죠. 양쪽에 양쪽에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어? 이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좀 걸리는 듯한 느낌? 살짝 빼볼까요? 너무 꽉겨서 그런가? 어허 아직도 좀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좀 잘 돌아가야겠죠? 어 뭐가 걸려 어 자 우선 그냥 가봅시다. 요기다가 그레이를 태워주시구요. 태우면 좀 나갈래나?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나가린데 자 스파 주의사항이 있나? 잠깐만요. 아 요기 좀 한쪽이 좀 튀어나왔었는데 요거를 양쪽으로 꽉 눌러주니까 문제없이 잘 돌아가네요. 돌아와봐 껴서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좀 평형이 안맞아서 그런거 같은데 예 이제 잘 돌아가네요. 어? 살짝 걸리네 이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껴주시구요. 끼신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위에서 덮어주시면 되겠죠? 대칭으로 되어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요렇게 껴주시면 되구요. 야야 안에서 좀 잘 돌아 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요거 블록을 요렇게 껴주시는 겁니다. 자 요리동산 가면 비슷한 건 있긴 있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조금 문제가 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봐야겠네요. 만져봐도 뭐 이게 안에서 막 돌아가는게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돌리시면 이렇게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는 정도만 하는거지 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에서 핑글핑글 돌아가진 않을거잖아요. 얘가 이제 굴러다니면서 중심만 잡으면 되는거니까 그쵸? 요렇게 쓰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뭐 안에서 뭐 이렇게 휘익 돌린다고 얘가 핑핑핑핑 팽이처럼 돌아가는 뭐 그런건 아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돌아는거죠? 이렇게 보시면 뒤집혀라! 뒤집혀라! 옆으로 한번 당연히 뒤집힐 수 밖에 없구요. 휘익 오우 잘 쓰네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이러면 안됐구요. 자 똑바로 껴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위아래가 맞물려가지고 자 요거는 꽉 껴주셔야겠네요. 요거는 꽉 껴주셔야 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어 너무 기대를 했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또 안 움직여 아 참 죄송합니다. 보시는 모두 답답하시겠네요. 뭔가 좀 이게 살짝 손 때문에 그런가? 손 올리시구요. 놀랬으니까 부드럽지가 않네. 옆에 것도 잘 돼있는데 잘 껴줬고 아마 여기 끼는 거를 제대로 혼만 좀 잘 눌러주시면 그거는 제대로 작동할 것 같구요. 몸체에 좀 꽉 좀 껴주시구요. 그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리든 얘는 똑바로 언제 잘 되나 이제 시대로 아 됐다. 얘는 평행을 유지하면서 잘 가네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넘어지지 않고 잘 오죠? 이렇게 작동하시면 될 것 같구요. 아이고 고생했다. 자 이제부터 자동차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륜 자동차 좋죠. 힘 좋고 잘 나가고 비싸고 자 이렇게 껴주시고 모양이 생각보다 멋질지 저번에 그 그거 뭐죠? 어벤져스 처음에 나올 때 그 나오는 자동차 고자동차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얼마였죠? 2만원대였나? 몰랐다. 그것도 인터넷 가격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크기도 훨씬 크죠? 그거는 한 요정도?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레고에 보면 참 멋진 자동차들이 많은데 비주자동차는 어떨지 자자자자자자 길이길이 보관하고 싶은 멋진 자동차 나와라 근데 또 너무 멋지면 또 조카가 보고 삼촌 갖고와 그러는데 아니 대옵니다 조카님 연서야 이거 너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해 나이지 아 요즘 유튜브를 너무 봐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큰일입니다 키마 그 저 뭐야 크래거하고 라바라고 있는 것 저기 비싼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연서야 그건 너무 커서 삼촌 두고 가다가 다 부서져 여기 와서 구경이나 해 그랬더니 라발 자동차만 갖고 오랩니다 싫다고 그랬죠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없었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거 보니까 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번처럼 한 제가 지금 세 개 구입했으니까 세 개 싼 거 하나 있으면 네 개 정도까지 구입해 보고 너무 큰 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15만원 16만원씩 하니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라이센스 계약 비용에 뭐 이거 저거 다 있겠지만 너무 합니다 너무 비싸요 자 이쪽에다가 이거 두 개 껴주시고요 자 멋진 자동차 남자들의 로망이죠 여자분들은 또 이런 걸 안 보실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왔죠 라고 하실 텐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에 욕심도 많고 자동차에 돈도 많이 투자하고 와이프한테 욕도 많이 많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둘 다 없어서 자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자 블록들 다 이쪽으로 와라 전진석공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냥 자동차 만드는 거네요 네 좀 공용하고 저거 빼고 나면 뭐 자동차 밖에 없는데 4륜 자동차라 그러니까 공용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품을 사실 수밖에 혹은 짝퉁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올까요? 왠지 조금 인기 영화 개봉한 다음에 인기 있다 싶으면 아마 중국에 나오겠죠? 중국에 나오긴 나온 다음에 영화가 좀 히트 친다 싶으면 아마 또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타오버는 유심 깊게 좀 봐야겠네요 나오면 그것도 한번 구입을 해봐야지 이거랑 비교해서 어떤 품질을 가질지 기대가 되는데 자동차 구조는 아직은 뭐 좀 단순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조립해 봤던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자동차는 슈퍼 히어로즈의 닉퓨리의 쉴드 자동차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은 가장 멋진 것 같았는데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스티커 3번 스티커 자 붙여주시고 한쪽만 붙이네요 저쪽은 안 붙이고 저쪽은 번호판 붙이려나 자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 하나 붙여주시고 이쪽에는 안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쉴드 자동차는 근데 그것도 조카님이 가져가셔서 부셔버리셔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벨라에서 한번 나오면 이것도 사볼까 그건 하나 가지고 싶고 싶더라구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돌리면 돌린다 자 뭐 말대로 껴 봅시다 여기다 끼우는 건데요 아하 여기다 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끼우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아까 만든 그 상자 날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같은데요 이렇게 끼워주라 그러니까 끼워주시고 자 양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볼 관절이 되던 거 하나씩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거 하실 때는 뭐 레고는 좀 나은 편이지만 이렇게 잘 눌러주셔야 되지 조카 같은 경우 혼자 조립하고 나면 이게 막 중간중간에 다 떠 있더라구요 이런 거에서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이번엔 어디야 요 사이에다가 틈 사이에다 껴주시고 니피리 실드보다 멋있어 해라 그거보다 비싼 거 어떤 거 모르겠네요 그거는 작품만 해봐서 정품을 안 해봐서 나중에 그걸 정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거 정품이었구나 아 피규어 미포함 제품 정품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닌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똑같은 거는 잘 안 하는데 또 똑같은 걸 한번 또 귀신같이 알아채리시고 단비스님 이거 저번에 하셨잖아요 알려주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가끔 사다 보면 저도 모르고 그 중복되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또 뭐라 그럴까 몇 년 한 1년 만에 또 간만에 다시 찍어보는 그런 기분 하기도 하구요 뭐 일부러 껌이 알면서 두 개는 안 하는데 그런 거 보셨던 알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자 주라기 월드 6월 11일 날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어벤져스가 그때까지도 인기를 계속 유지해서 상영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벌써 천만이 넘어가고 갔대는 것 같은데 엄청난 거죠 올해 참 보고 싶은 영화가 많습니다 아바타도 나만 보고 싶고 아바타는 진짜 무조건 아이맥스 3D로 비싸긴 요즘 부진장 비싸더라구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아이맥스 저기 뭐야 오우 또 이렇게도 띄네 요렇게 요렇게 된 사이에다가 요렇게 또 띄워 아 틈이 이것도 좀 벌어진다 틈이 없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되시면 용돈 모아서 그 저거 뭐죠 아바타는 아이맥스 3D로 한번 보시면 이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저도 그거 본 이후로 뭐 박장 가서 아이맥스 3D는 여러 번 봤었는데 그거 말한 영화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 발끝에도 못 치는 게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냥 흉내만 낸 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동그란 거 하나씩 끼워주셔서 볼관절을 여기다가 끼우시면 이렇게 끼우시구요 이렇게 하시면 1번 봉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2번 봉투로 가볼까요 참고로 요런 캐릭터들이 있고 요런 공룡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저기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구요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다 거기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레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그 저거 뭐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끼워주시구요 레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닌자고 같은 경우에도 예 그 거기에 있는 캐릭터 이름이랑 픽셀 같은 경우에도 픽셀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는 또 픽셀이라고 써 있기도 하더라구요 오타 하면은 한 군데만 나오면 되는데 여러 군데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하면서 픽셀 픽셀 예 그거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잘 모르는 관계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많이 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좀 방송도 좀 자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조카랑 볼 때만 좀 자주 보고 그 외에는 뭐 혼자서 뭐 만화형을 들어놓고 보이시긴 좀 그러니까요 자 가끔 헬스에서 운동할 때 요즘은 저 닌자거나 그런 것도 보긴 하는데 그건 자막이 없어서 좀 애매하더라구요 자자자자자 2번 봉투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200피스대 그거라 아쉬운데 이건 어디야 이 앞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앞에다 이렇게 끼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또 있네요 두 개가 또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앞에 쪽에다가 끼우기 전에 얘를 또 먼저 끼워주네 얘를 갖다가 이쪽에 좀 불안하게 아직은 안정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하나씩 똑같이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조만조만 멋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슬슬 마무리가 어떻게 잘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4번 스티커를 붙여주랍니다 이렇게 작은 블록에다 붙여보긴 또 오래간만이네 이런 블록에다가 붙여서 붙이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번 이쪽에다가는 두 개 있는 거 그 공룡이 긁은 자국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자 이렇게 붙이셔서 두 개 긁혀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한 개 긁혀있는 건 저쪽에다 끼워주라고 그럽니다 뭐 아무 쪽에다 붙이셔도 되지만 뭐 끼워주는 대로 끼워주시죠 뭐 자 이쪽에도 블록 두 개 또 끼워주시고 어이구 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빼쪽한 블록 어서 안정화 최저 멈ę다 안정화로 etwa 끼워주시고 자 이쪽으로 다 긁고하셔서 안정화도하고 이쁘기도하고 이거 뭐에요 그 다음에 검은 블록에다가 투명 블록 eggplant 챔lessly 꼬주신 다음에 요거 끼우셔서 이건 랜턴같은 식으로 앞에 rice 상향등 인가 자 이쪽도 이렇게 끼우셔서 차량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구조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요 느낌은 괜찮고 조립하는 재미도 괜찮습니다 착착 뭐 만들어가는 게 보여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기침을 하나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또 라이트 여기에다가 노란 노란 거 두 개 끼워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노란 라이트로 끼워줍니다 좋아 특기향이 하는 거 이쁘게 박아가지고 끼워줍시다 아이 또 박아라고 했어 또 이런 박아 박아는 또 일본말이니까 안 될 텐데 이런 바보 뭐 속된 말은 뭐 그 박아애로 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얘기 예 그런 게 있는데 안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차량 차량 항상 보면 그 저거 뭐야 그 백미러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또 끼우는 방식은 또 틀린 그림 방식으로 또 약간씩 조금 보기가 찾기는 한데 뭐 찾기가 어렵진 않네요 조립하는 감도 좋고 자 이건 또 짝퉁이 얼마만에 나올까 이런 아무래도 짝퉁에서 만드는 걸 보면 좀 신제품 그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서 좀 인기급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자 앞쪽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괜찮은 느낌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안 펴놨는데 레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책이 찢어져 있는 경우는 설명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실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저기 종이를 자르다가 잘못됐나 본데 그냥 그냥 넣어버렸네요 레고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잘 걸렸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건 이제 저거 같습니다 그 공룡 잡은 다음에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 그런 건가 싶다 하는데 자 6047134 이게 아마 부품 번호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실이 있습니다 자 레고에 섬세함 실 같은 경우로 그냥 부품하고 넣었다 보면 막 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따로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넣어도 꼬인다 나와주쌤 실실실실실 실타래를 딱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리 와 저기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묶어주려는데요 어떻게 묶으려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넣으셔가지고 그냥 밖에다 묶어주려네요 제가 끊고 어떻게 묶어야 이쁘다고 볼까요 두 번만 묶어주시면 되겠죠 뭐 두 번 묶어주시고 좀 뭐 실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하신 다음에 끝에는 뭐 이제 팔이나 가위 같은 걸로 마무리를 살짝 해주시면 깔끔하겠지요 너무 짧게 자르시면 또 잘라지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르신 거로 갖다 가져다가 이건 뭐 짝퉁에서도 가끔 보던 거니까 해봐서 이렇게 껴주시고 이쪽에다가 마무리로 하나 더 껴서 안정적으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고리 끝에다가 무진장기네 자 이쪽에도 끼우셔서 실은 좀 무진장기니까 여유있게 하셔서 너무 길면 또 보기도 안 좋잖아요 저 둘둘둘둘 감기도 귀찮고 자 이렇게 하셔서 약간 여유있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저쪽이 아니고 이쪽에다 끼우는 거야 이거 뭐야 뭐죠 아 이거 빼 먹었구나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나갔어요 또 저녁이 늦어져서 저도 참 바보 같습니다 저기 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이걸 돌려서서 뭐 감는 거겠죠 아직 뭐 설명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만 놔두고요 이거 이렇게 그냥 감으라고 귀찮게 이렇게 감아주랍니다 뭐가 좀 도르래 같은 거를 좀 해주지 말이야 실 좀 더 자를걸 싶을 생각이 드네요 자 에잇 뭐가 떨어졌어 라이트가 떨어졌네요 실 좀 더 자를걸 그래서 이제 공룡 끌고 가는 건가 이걸로 자 라이트가 애매한 위치가 빠졌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슬슬 마무리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피스가 얼마 안 되니까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은 5만원대면 좀 큼지막히는 한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또 살짝 드네요 공룡 값이 한 2만원 그 다음에 자이더스코프가 요게 한 만원 그런가 어떻게 보면 얼추 그 정도 떨어지네요 자동차가 한 2만원 공룡 값이 너무 비싸 이런 스티커 띄우셔가지고요 반대로 해서 이쪽에 주라기파크 로고가 있는 건데 차량을 뒤집었어 밑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라고 그러네요 위쪽에서 보시면 주라기파크 로고가 제대로 바뀌어있는 끼워져 있고요 자 이제 바퀴 쪽에다가 하나 바퀴 끼우면 마무리 돼가는 거죠 아직 한 2, 30개 정도 피스가 남아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떨리셔서 위쪽에다가 유리 투명한 거 짜자자잔 끼워주시고 위쪽에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블록 2개 색감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느껴집니다 4렴 구덩이 보면 여기 분명히 봉 넣을 겁니다 그쵸? 역시나 이 다음에 아까 블록을 분해하긴 했지만 감이 딱 이렇게 오죠 저번에 로키 나오는 거 거기에서도 이렇게 돼있던 것 같은데 라이트는 또 백미러는 여전히 실망스럽게 이렇게 그냥 파란 블록 하나짜리 껴서 끝! 너무한다! 비싼 것짜리인데 자 이런 또 독특한 블록이 두 개 들어있고요 북이 들어있는데 저번에 그 로키 나온 자동차 제품도 아마 이거 그때 이거 아니었나 어? 이걸 어디다 끼워? 봉에다가 이게 껴지네요 이 앞부분이 어? 자 연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런 블록에다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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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합시다 천천히 해야죠 말은 그렇지만 자 끼우셔서 뒤쪽에다가 어? 끼워서 연장을 해줍니다 뒤에다 뭐 또 무슨 장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니고 나 쉬었어 어? 뒤쪽에다가 또 멋있는 거 뭐 하나 만드는데 자 기극자 갖다가 요거 끼우시고 그 다음에 요런 블록을 이쪽에다 쭉 끼워주시고 이쪽에도 같은 거 끼워주시고 대칭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십자 쪽 밀어서 넣어주시고 뭘까요? 저게 울타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긴 블록을 가져다가 그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어이구 그 다음에 요런 봉이 있는데 봉을 요 위에다가 밀어 넣어주라고 그러네요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도 쭉 끼워주시고 요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 봉 끼워주셔가지고 요쪽 뒤에다가 마저 연결을 하라고 그러네요 무슨 힘일까요? 다 만들고 나면 알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요기에다가 이런 일자블록 동그란 거 끼우신 거 두 개 가져다가 아하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하신 거를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거 뭐 이런 차를 타봤어요 이렇게 계신 상태에서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하겠습니다 주라기 월드 가장 큰 마지막 스티커입니다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이쁘게 이쁘게 짜자자자자자자자 붙여주시고요 요거 나셔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덮개가 없네 자 이번엔 바퀸데요 바퀴요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끼워서서 이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또 이번엔 이쪽이 바깥 이쪽이 바깥쪽이네요 어떨 땐 또 이쪽을 바깥쪽으로 쓰기도 하는데 뭐 설계자 마음대로겠죠 자 바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두기 공룡을 미사일 이거 아마 이제 미사일이라기보다 이제 그 그 뭐야 마취제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완성이네요 아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덮개 쪽이 좀 아쉽네요 이제 물 아무래도 이제 사파리 같은 데 4분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U 트로퍼가 여기 어 들고 타긴 좀 그렇다 자 이렇게 덮어서 가시면 되고 미사일 발사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매뉴얼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요게 이제 주라기 월드의 모습이고요 요런 요런 스타일 요거 지금 저번에 보여드렸고 어 7592로 보여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게 75916인데요 요런 스토리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지 75920 752920은 여기 없네 뒤에 있나 또 없네요 뭐 아 요기 스토리가 나오죠 여기 주라기 월드에 놀러 가서 신나게 놀고 하는데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더니 공룡이 치고 나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저번에 잡는 거 요거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또 요걸로 또 자동차로 가서 잡고 이제 공룡을 잡아갖고 와서 오는 뭐 그런 스토리 영화도 뭐 요 내용이겠죠 자 자 제품들 한번 다 놔주세요 예 뭐 스토리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 요거 뭐 스토리 그고 그대로고요 뭐 주라기 월드에 놀러가도 재밌게 놀러 갔다가 예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일이 벌어져서 얘는 이걸 타고 있다가 공룡이 축축축축축축축 뛰어오는 거죠 오 재밌다 축축축축축 이런 물리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자자자자 오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조카 보면 다 할라 그럴 텐데 이거 안 줄 거야 자 이렇게 하셔서 공룡이 딱 하는데 아 이거 ACU 트루퍼 트루퍼 요원이 발견을 하고 와서 됐어봐요 저거 뒤에 발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 끼는 걸 이걸 안 했네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딨어 곡이 있는 거 곡이 여기다 끼워주시고 예 차장에다가 요 뒤에 보시면 뭐 기능은 이따 다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움직이면서 뒤에 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요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저번에 스파이더맨 그 자동차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그게 조금 낫고 요건 좀 어설프다 요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왜 떨어뜨리는지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고기야 떨어뜨리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만원경하고 자기 공구까지 떨어뜨려 뭐 그런 거를 그냥 대충 기능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스토리인데 이거 닦고 있으면 이제 AC 트리퍼 요원이 가서 미사일 발사하시고 차로 바다도 보고 내려서 불로 지지고 고기도 주고 하면서 달래서 오까닥 걸렸어 이걸로 끌고 가야 되나 이걸로 끌고 가기에는 잘못하면 이게 상할 수가 있는데 공룡이 하여튼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거보단 저건가 이것도 요것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여튼 뭐 요거 걸어서 뭐 잡아당기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공룡은 아까 보여드린 거 그대로고요 색감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겼죠 입 물론 이렇게 이렇게 작아 도마병처럼 작았을 때는 귀여운데 이게 진짜 그 집채만화 되면 진짜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것 같은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요 손발이 이렇게 재밌게 움직이고요 자 요거는 자 어떻게 어떤 방향이든지 얘는 넘어지지 않고 잘 굴러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자 그렇게도 쓰네요 자 앞에서 와보세요 짜자자자자잔 넘어지지 않고 잘 굴러오죠 저건 좀 잘못 만지면 좀 애매하니까 옆에 잘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요거 이제 트루퍼라고 그랬고요 좀 경비원이죠 뭐 쉽게 말해서 자 요거 돌리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요건 좀 뭘 좀 끼거나 하면 딱 더 좋을걸 자 이렇게 앞에 고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은 전반적으로 멋있었는데 덮개가 그냥 이렇게 사파리식으로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이쪽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위쪽의 모습이고 자 안쪽에는 사람 혼자 탈 수 있고 조종석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 돌려서 뭐 짐칸 떨어뜨리는 기능 정도 되어있고 요거는 이렇게 젖혔다 덮혔다 합니다 미사일 두기 들어있고요 미사일보다는 뭐 마취재기 있죠 뭐 공룡을 폭발시켜 죽일 일은 없으니까 비싼 거를 요렇게 되어있고 뭐 열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뒤쪽이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젖혀지고 펴지고 그 정도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서 정가가 6만 얼마 거의 한 6만 9천 얼마 6만 7천 7백원입니다 6만 7천 7백원이고 인터넷에서는 한 최적한 4만원대 한 5만원 정도가 아마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한 비싸게 줘봐야 한 2만원 이거 한 만원 이거 공룡이 한 2만원 뭐 사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차량은 아 차량이 좀 덥기까지 멋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4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요거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재미있어 아무래도 가지고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뭘 잘 쓴 것 같습니다 공룡도 아주 독특해 더 초록색으로 아주 귀엽게 생긴 공룡인데 익룡하고 차악 싸워도 재밌겠네요 하여튼 이런 제품인데 뭐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마트 그런 데보다 인터넷 보시면 한 4만원대 4만 9천원 4만 8천원 정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배송비 아마 붙어도 이마트부나 그런 데 저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런 데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보시면 제가 항상 뭐 가격이나 주소 같은 거 판매되는 거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다 성공해서 봤을 때 이 모습입니다 요런 스토리인데 여러분들은 가서 놀러 가시면 그 뭐 사자나 그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멋지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